라이어디 친구네랑 크리스마스에 대출경 해운대 축제 올라왔어요. 함께 봐볼까요? 차로 오신다면 군대 섬 공영주차장으로 멀어서 해운대 공장 공영주차장을 추천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운대 외출, 기분이 좋은 라이어디. 백사장으로 가는 길에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둘이서 뾰르륵뾰르륵. 정말 예쁘게 잘 꾸며두었네요. 라이어디랑 친구도 자리를 옮겨가며 엄마가 열심히 사진 찍어주는 중. 지구 조형물 앞에서도 찍고. 이거는 화성이려나? 목성 앞에서도 포즈 잡는 귀여운 라이어디와 친구.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많이들 오셨네요. 축제는 1월 31일까지 하던데 삼국이 4분씩 먹고 싶었는데 줄이기러 편의점에서 단단하게 사먹음. 밑으로 들어가려다 엄마가 돼지. 그럼 우리 모래소리로 변경 이 출근날 역시 아이들은 대단함. 해수욕장 축제 스팟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면 수영도 교회에서 기증한 진짜 큰 틀의 정형물이 있네요. 이곳에서도 사진 많이들 치고 있어서 우리도 선커, 고등우도 메리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약은 뒤집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신 게 아니라 지구avil이라는 게 있기를 доказывается. 와인에 있는 방법ei 가득한지 까먹는 듯한 아름다운 시즌이 4분이 나가는 anys 일도가 있다. 감사합니다.